네 안녕하세요 로운입니다 마리클레르 엔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티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의 원동력은? 재미와 자격지심인 것 같습니다 재미는 말 그대로 재미있어서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자격지심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되게 잘 써서 또한 결핍이나 이유를 타인에게서 찾지 않고 저에게서 찾으면서 자기 검열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월요일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면?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화요일쯤 됐다 근데 목요일까지 가시면 안 돼요 목요일은 다음 날이 금요일이니까 화요일, 수요일쯤 됐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실까요? 진심입니다 뮤직 요즘 많이 듣는 음악을 추천해준다면? 제가 정말 듣는 곡만 듣고 듣는 가수만 들어요 거의 더1975라는 밴드 음악을 달고 산다라고 할 정도로 그분들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좋아하는 노래를 꼽기보다는 제가 이 밴드를 처음 알게 된 노래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조금 더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러버얼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답답한 마음이 들 때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해방감을 조금 얻는 듯한 기분을 들어요 그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메시지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반말 모드 팬분들 다음 작품은 기다려준 만큼 신선하고 이면을 많이 볼 수 있는 작품일 거야 기다리는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기다려줘 무비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을 추천해준다면? 너무 많죠 좋아하는 영화가 너무 많은데 갑자기 또 죽은 시인의 사이가 떠오르네요 세상에 여러 가지 철학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사상이 있지만 거기서 말해주는 그 용기가 참 제게는 와닿았고 제게는 되게 큰 울림을 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머스트 헤브 아이템 요즘 꼭 챙겨 다니는 필수템은 닭 주스라고 있습니다 닭 주스가 뭐냐면요 닭을 갈아서 만든 주스예요 근데 거기에 무려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막 몸을 키우고 있진 않아요 키우고 있진 않은데 단백질을 필요할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닭 가슴살 좀 씹어 먹으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주스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멘탈 나의 멘탈을 지키는 휴식 방법은? 저는 근데 일하는 게 좋아요 일하는 게 좋고 그리고 휴식 한다면 여행을 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가까운 근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불멍도 하고 전에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생각을 비워내는 게 휴식인 것 같아서 생각을 비운다 모닝 내일 아침 나의 루틴은? 일단 핸드폰을 꺼내서 시간을 확인합니다 일이 없는 날에는 침대에 한 두 시간 정도 누워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잠이 오는 걸 기다리기도 하고 운동 가는 시간이 딱 되면 운동을 가기 싫어합니다 가야 되는 걸 알면서 운동이 끝나고 닭 주스를 먹고 집에 들어와서 대본을 본다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간단하게 술 한잔 한다거나 그렇게 보내는 편이고요 네, 그런 편입니다 마리클레르 마리클레르 촬영 소감은? 마리클레르와 감사하기도 많이 촬영을 했죠 사실 저는 화보 찍을 때 그렇게 일한다는 생각보다 기록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제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놀이 같았다, 놀이 아이고,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 아, 메모리 올해 가장 즐거웠던 기억은? 올해가 벌써 여러분들 7월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너무나 즐거운 일들이 많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즐기며 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 즐거운 일은 오지 않았다 12월 31일 날 물어봐 주십시오 제가 느꼈던 즐거운 일보다 더 즐거운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운의 엠터뷰였습니다 마리클레르 8월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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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